내일은 묵고코랑 체험활동을 간다. 너무 기대된다. 따스한 햇살이 반겨주는 봄날.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. 공물들을 가까이서 보고 직접 먹이도 줘서 재미있었어요. 내가 준 먹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했어요. 제가 제일 꿈같았어요. 연체험을 처음 해봐서 재미있어요. 오늘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도 배우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아이들이 오늘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로스트아크와 모험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갑니다. 모코코와 함께하는 두 번째 봄 소품. 모험가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고맙습니다. 모험가 여러분의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